아 그리고 님들 제가 만든 빌드 있잖아요 통계에 떴거든요 승률 괜찮음 나쁘지 않음 판수가 좀 적긴 한데 이 정도 판수에 이 정도 승률이며 괜찮지 않나 오늘 뭐 그램요 하는 친구들 다 뭐 그냥 어 사퇴 했습니까 이건 뭐야 리얼 원딜 카드 라인저는 힘들 듯 일단 마방 들긴 했는데 왜 이렇게 꽤 이상하지 렌즈 2개 쌍렌즈가 좋은 게 아닙니다 박스로 카운터 치는 게 이게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유미 상대할 때 무조건 사르르탄을 박스로 막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막아줘 나에 밀리고 그냥 집을 가는 게 어떤 거네 얘도 풀이잖아 아 진짜 게임 어지럽게 하네 아 유미가 벌써 벌벳 타고 다녀 어 어 어 어 오 잘 막았는데 나이스 아이고 이주건 까비 나 저런 유미는 또 처음 보네 아 진짜 아니 뭐 저렇게 해 게임을 저게 뭐야 아 바로 전멸 박는거 봐 못붙게 해야 돼요 무조건 어 뭐야 잡았어 이즈님 오케이 굿 어우 속이 다 우려나네 그걸 왜 때리는데 야 그걸 왜 때려 망청하냐 저기 조합이 진짜 쓰레기긴 하다 시감을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내 입으로 하하하하하 으음 어 어어 아니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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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내가 맞아줬어야 됐는데 진짜로 근데 맞아주려고 갔는데 안 맞아줬어 이건 난 좀 억울하다 봄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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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개아파 미친 와 이거 맞았으면 죽었겠지 자 이거 나 잡을 수 있어 으악 개솟거라 으아 아아아 아하하하하하 꺼잇 탁 하 하 골베 쩡 난 못지나간다 안녕하세요 기분이 나빴다면 그걸로 오케이지 않을까요 어 야 딸리면 안돼 쉴드 끝나면 잡아주고 공포 딱 걸어주면서 거기다 거기서 거기서 안녕 새끼가 빡쳤다 노프리요 수고해요 아 전멸 맛있다 마트 다녀 아 이 집 전멸 맛있네 오 나이스 나이스니 달리 왓? 잠깐만 나 그건 좀 아니라고 본다 아니 이게 되네? 와 말파가 잘 커가지고 오우 아 너무 든든한데? 말파 개든든한데 그냥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죄송해요 에? 에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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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정집애 맛있다 맛있네요 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끝 넵 아 es 흰 아 으 아이 이게 ولا 에게 감사합니다.